한국 도자의 흐름 8차시 청자의 다양한 기법 도자기 이야기 고려청자는 실제 어떻게 제작되었을까요? 특히 기물의 완성도와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장식에는 어떤 기법이 사용되었을까요? 각 기법별 특징은 무엇이고 기술의 연원과 제작지, 제작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고려청자의 다양한 장식기법은 도자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고려청자에서 주로 사용된 장식기법은 기본이 되는 도구와 방법에 따라 크게 칼을 사용하여 조각하는 기법과 붓을 사용하여 그리거나 칠하는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각기법은 다시 음각, 양각, 투각과 같이 깎은 것으로 끝나는 기법과 깎은 후 다른 색 흙을 채워 넣는 상감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거나 칠하는 기법은 안류에 따라 철화, 퇴화, 동화, 화금 등의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었는데요. 고려에서는 기물을 장식할 때 여러 기법을 혼용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 기법은 기술의 연원, 주로 사용된 시기와 지역, 문양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각 기법이 가지는 위상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고려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장식기법인 음각과 양각기법의 기술적 연원과 제작 시기 및 제작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장식기법인 상감기법의 기술적 연원과 제작 시기 및 제작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화, 퇴화, 동화, 화금 기법을 각 특성별로 구분하고 다른 기법과의 상호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장식기법을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음각 및 양각기법 기면을 칼로 조각하여 장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음각기법과 양각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들은 청자를 장식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된 장식기법입니다. 음각기법이란 문양이 되는 부분을 칼로 깎아 장식하는 기법으로 크게 얇은 선을 사용하여 동일한 두께로 깎는 경우와 칼을 눕혀 두껍고 깊게 양감을 주며 깎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가는 선으로 문양을 심은 할 때 여러 선을 빼곡히 채워 세부를 장식하는 방법과 톱니처럼 생긴 도구로 한 번에 그어 꽃의 볼륨감 등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펜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듯 얇은 선으로 조각한 장식 중 대표적인 문양은 앵무새 문양입니다. 앵무새 문양은 고려 중기 비색청자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새롭게 나타난 장식 중 대표적 문양이기도 한데요. 발이나 접시에 주로 나타납니다. 주로 쌍으로 마주 보도록 그려지며 주위로 작은 구름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때 앵무새 문양이 심은 된 발의 경우 그릇 안쪽 원각에 위에서 본 끝이 말린 연잎을 채워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가는 선으로 문양을 조각하는 기법을 중국에서는 획화라고 합니다. 획화로 청자를 장식한 대표적 요장 중 하나가 절강성에 위치한 워류인데요. 워류는 고려와 매우 유사하게 주로 가는 선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양을 심은하였고 앵무 문양을 사용할 때도 쌍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워류가 고려에서 청자 제작에 지속적으로 영향관계에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개성에서는 획화로 인물을 섬세히 장식한 월주요 주자가 출토된 바 있어 흥미롭습니다. 한편 고려 청자 중 칼을 두껍고 깊게 넣어 문양을 심은한 음각 장식도 다수 확인되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제97호 청자음각 연화당초문 매병의 경우 영꽃 넝쿨의 바깥 윤곽선은 두껍고 깊어 문양 전체적으로 양감이 느껴집니다. 더불어 영꽃잎 안쪽과 넝쿨립 안쪽에 가는 음각선으로 인맥을 세밀히 표현하여 섬세함을 더했습니다. 깊이를 다르게 하여 문양을 조각하는 기법은 중국 여러 요장에서 활용되었는데요. 하북성에 위치하는 정요는 송대 대표적인 백자 요장으로 주로 음각과 양각 기법으로 기물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정요는 고려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곳으로 국내 중요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었으며 고려 청자 조형과 장식에도 정요적 요소가 여럿 보입니다. 개성에서 출토된 정요 백자 접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허리 부분이 강하게 꺾여 올라간 형태라 하여 이 같은 기형을 저료 접시라고 합니다. 이때 기물 내면에 큼직한 모란꽃을 조각하면서 꽃 주변을 깊게 깎아 마치 바탕면보다 도드라지게 보이고 서로 겹쳐있는 꽃잎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꽃잎 안쪽으로는 톱니형 칼로 얕은 선을 여러 개 그어 볼륨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양각기법은 바탕을 깎아 문양이 되는 부분을 도드라지게 하는 기법으로 심은라는 방식에 따라 칼을 사용하는 조각 양각기법과 문양틀을 만들어 찍어내는 압출 양각기법으로 구분됩니다. 음각기법의 대표적 문양이 앵무문이라면 양각의 대표적 문양은 펼쳐놓은 연꽃잎 모양을 표현한 연판문입니다. 연판문은 발, 잔, 접시, 연적, 주자 등에 심은되었는데 칼을 사용하여 꽃잎의 윤곽을 깊게 깎고 꽃잎 한잎 한잎 면을 양쪽으로 쳐내어 양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주로 외면 전체에 꽃잎이 켜켜이 쌓여있는 모습으로 심은되어 마치 그릇을 한 송이의 연꽃처럼 표현되었습니다. 문양의 바탕이 되는 면을 섬세히 깎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크고 장식할 수 있는 면이 넓은 기물에 조각 양각으로 장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현전하는 공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양각 모란용 무늬 매병과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보물 제1385호 청자 양각 용무늬 매병은 큰 기물을 조각 양각으로 장식한 드문 수작입니다. 청자 양각 모란 용무늬 매병의 경우 기면을 세로로 구획하였고 각 면 중심에는 꽃모양 창을 내어 승천하는 듯한 용을 채워넣고 전체 바탕을 모란 넝쿨 무늬를 빼곡히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양의 바탕을 깎아내었고 문양은 가는 음각선을 사용하여 용의 비늘이나 얼굴, 모란꽃과 잎의 세부를 장식했습니다. 이와 거의 동일한 예가 강진 사당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바 있어 생산된 곳을 알 수 있습니다. 보물 제1385호 청자 양각 용무늬 매병의 경우 기면 전체를 하나의 화면과 같이 활용하여 중심에는 세 개의 발톱을 가진 용을 섬세히 조각하였고 바탕은 물결 무늬를 빼곡히 채워넣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가 마찬가지로 강진 사당리 가마터에서 출토되었는데 용이 가로로 길게 배치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유물들은 모두 두꺼운 유약이 시유되어 있어 디테일이 잘 안 보이거나 문양의 양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강진 용운이 10호 가마터에서 출토된 초벌편을 살펴보면 조각 양각이 어떤 식으로 조각되었고 주변과 세부를 가는 음각선으로 매우 섬세히 장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출 양각은 기물의 내면이나 외면을 문양틀에 찍어내어 양각의 효과를 얻는 기법으로 외면을 틀로 찍어 장식한 대표적인 예는 향로인데요. 청자 양각 연판문 향로의 외면에는 복잡한 문양이 전체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탕면에는 뢰문이 빈틈없이 빼곡히 심은되어 있습니다. 이와 거의 동일한 편이 강진 사당리 가마터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과 사당리 출토품을 비교해보면 장식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틀을 사용하여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틀을 사용하면 크기와 형태, 장식이 일치하는 기물들을 큰 어려움 없이 양각장식을 짧은 시간 안에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숙련된 장인이 아니더라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에서는 중기 이후 적극적으로 압초양각기법을 활용했습니다. 발굴 조사된 가마터 중 고려 중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요장인 강진용은리 10호 가마 2층에서 출토된 발, 완, 접시는 총 6,814점인데요. 이 중 문양장식이 있는 것은 약 19.6%인 1,335점이었습니다. 문양이 있는 천여점의 기물 가운데 압출양각기법으로 장식된 예는 발 8.1%, 완 23.1%, 접시 5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기의 중요 장식기법이 압출양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접시의 경우 기물을 틀에 찍기 용이하기 때문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용은리 10호에서는 접시용 압출양각틀, 도범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압출양각기법은 주로 중국 북방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던 장식기법으로 특히 북송대 섬서성에 위치한 요주요가 유명한데요. 요주요의 주요 생산품은 짙은 숙색을 띠는 청자로 주로 화려한 식물 넝쿨 무늬를 기물 안팎으로 장식하였습니다. 문양의 종류와 형태, 장식 경향 등에서 고려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예로 국화 또는 보상화로 불리는 꽃잎이 켜켜이 표현된 식물 넝쿨 문양의 경우 고려청자에도 유사한 문양이 압출양각으로 장식된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감이란 기면에 일정한 홈을 낸 후 다른 재료를 채워 넣어 장식하는 장식기법을 통칭하는데요. 도자기에서는 주로 고려시대 제작된 상감청자가 그 대표적입니다. 이는 기면에 여러 문양 또는 문양의 바탕이 되는 부분을 일정한 두께로 파낸 뒤 다른 색의 흙을 채워 넣어 장식했습니다. 상감기법은 도자기 외에도 다양한 공예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금속공예의 경우 기면에 홈을 내거나 또는 테두리를 구획한 뒤 여러 보석 또는 다른 재질의 금속을 채워 넣어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목공예의 경우도 바탕이 되는 나무를 조각하여 다른 색의 나무, 거북이나 조개의 껍데기, 금속 등 여러 재질을 박아 넣는 상감장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고려에서는 일찍부터 상감기법을 활용하여 자기를 장식했습니다. 고려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운영된 가마터 중 하나인 경기도 시흥 방산동 가마터에서는 청자 장고 가운데 백상감 장식이 있는 예가 한 점 확인되었고 고려 전기 요장인 경기도 용인 서리 가마터에서도 수점의 백자 상감편이 출토되었습니다. 방산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고편의 상감장식이 확인되는데 백자 택토 위에 어두운 색 흙을 두껍게 바르고 문양을 파는 후 백토를 상감했습니다. 또한 담청색 경제백자에 흑상감이 장식된 예도 있어서 수량은 많지 않으나 다양한 방식의 상감이 확인되어 흥미롭습니다. 본격적으로 상감기법이 활용되는 시기는 고려 중기 이후입니다. 강진 용은리 10호 가마터에서는 2층에서 상감장식이 등장하는데요. 발의 0.2%, 완의 4.1%, 접시의 1.65%, 잔의 5.6%의 상감장식이 확인되어 상감기법이 매우 드물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마터에서 상감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지만 일부 최고급 청자를 주로 제작한 요장에서는 상감장식의 비율이 매우 높아 흥미로운데요. 진설이 18호 요지 및 유천리 7구역 요지는 강진과 함께 대표적인 청자 가마터인데요. 진설이 18호 7구역 요지는 강진과 함께 강진과 함께 대표적인 청자 가마터인 부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상감 문양의 비중은 문양 있는 청자류 가운데 약 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압출량각이 41%, 음각이 44%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부안에 위치한 최고급 청자를 생산한 것으로 생각되는 유천리 12호 요지에서는 상황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천리 12호 가마터는 번조 받침으로 고급 방식인 규석이 가장 많이 확인되고 문양이 장식된 청자가 약 8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고급 청자를 생산했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장식 기법별 비율을 보면 상감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상감 장식이 확인되는 예들은 기종과 기형이 다양하고 문양의 구성과 종류도 다양합니다. 관련 기록이나 제작에 대한 명문이 적은 청자는 제작된 연대를 추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연대를 알 수 있는 무덤에서 출토되거나 제작된 해에 간지가 심음된 경우에는 제작된 시기를 가늠할 수 있어 중요한 연구자료가 됩니다. 무덤 출토품 중 잘 알려진 무덤 출토품으로는 고려 제19대왕 명종 지릉과 제21대왕 희종 성능 부장품이 있습니다. 명종의 지릉은 1916년 발굴 조사가 실시되었는데요. 유적에서는 청자가 수점 출토되었습니다. 그 중 청자 상감 여지문 대접 등 다수의 상감 청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55년 몽고의 침입으로 파괴되어 재수축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이 있어 출토 유물의 편년을 13세기 중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희종의 성능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1년 발굴 조사하였는데요. 도굴되어 내부가 훼손된 상태였으며 청자와 금속재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그 중 상감장식이 된 예가 있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생산된 해에 간지를 심문한 간지명 청자가 다수 제작되었습니다. 보통 간지명 청자라 하면 그릇 한쪽에 기사, 경호, 임신, 계유, 감무, 이모, 정해 등의 간지를 상감으로 심문한 청자를 말하며 강진 사당리 7호 일대, 계율리 18호, 수동리 1호 요지 및 부안 유천리에서 수습되었습니다. 제작 시기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가장 빠른 예라 생각되는 기사명을 기준으로 기사, 이모는 13세기 후반에, 정해는 1347년에 제작됐다는 견해와 모두 14세기 전반에 제작됐다는 견해가 그것입니다. 고려청자의 상감기법의 시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상감장식을 고려만의 독특한 장식기법으로 인식하고 은입사와 나전칠기 장식기법의 영향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중국 북방지역에서는 고려 상감기법과 유사한 바탕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각한 후 다른 색의 흙을 바르거나 채우는 진체를 하는 전통이 이미 5대부터 북송 초기에 나타나 12세기에 크게 유행했습니다. 10에서 12세기 중국 북방요장에서 유행하던 여러 기형이나 제작기술, 장식기법이 고려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상감기법도 이 같은 맥락 안에서 함께 이해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보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철화, 퇴와, 동화, 화금기법 지금까지 살펴본 것 외에 붓을 사용하여 다양한 안료를 그리거나 바르는 일련의 기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산화철을 사용한 철화기법, 백토물을 사용한 퇴화기법, 산화동을 사용한 동화기법, 금을 바르는 화금기법이 있습니다. 철화장식은 산화철을 사용하여 그리거나 찍어 기물을 장식하는 기법으로 고려 초기 일찍부터 나타났는데요. 경기 시흥 방산동과 용인 서리 가마터에서는 소량이지만 철화로 장식된 백자장고가 확인되었습니다. 고려에서 철화장기가 가장 먼저 제작된 곳은 중서부 지역 전추교계 요장으로 주로 백자에서 확인되나 본격적으로 철화장기를 제작한 곳은 전남 해남 지역으로 청자로 제작되었습니다. 해남 진산리에는 80여 개소에 이르는 다수의 청자 가마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주로 태토가 거칠고 전체적으로 황갈색 또는 황록색 빛을 띄는 조질 청자가 제작되었습니다. 고려 전기의 표식 유물인 해물이 구반이 출토되어 고려 전기부터 중기 초반에 운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 곳에서 철화로 문양을 심은한 장고, 매병, 장경병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980년대 완도 어두리 해저에서는 3만여 점에 달하는 청자가 인양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황갈색을 띄고 태토가 거칩니다. 이는 해남 진산리 일대에서 발견되는 청자와 매우 유사하여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부분 문양이 없는 무문 청자로 장고와 매병 등 총 15점의 철화 청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양과 기물의 형태 모두 해남에서 출토된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고려 전기 철화 장식은 대부분 장고나 베개와 같은 특수한 기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기가 되면 일상의 기물부터 대형 기종에까지 여러 요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강진 지역에서는 해남의 철화 청자와 비교되는 좋은 질의 아름다운 문양이 심은 된 철화 청자가 출토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기 이후 이같이 대형 기물 전체에 복잡한 형태의 문양을 심은한 철화 청자는 극히 드문경으로 대부분은 완이나 잔, 접시 등 소형 기물의 몇 개의 선이나 점을 이용하여 꽃 문양 등을 단순하게 장식했습니다. 고려 중기 강진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태안선 해저인양 청자 중에도 철화로 장식된 잔과 접시, 벼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화로 단순한 문양을 심은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백토물을 찍거나 그려 장식하는 태화기법이 함께 동반되고 있는데 이는 고려 전기 장고에서부터도 확인되는 경향입니다. 붓을 이용하여 검은색과 하얀색의 문양을 기면에 그리는 장식은 중국 북방 지역에서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거친 태토의 기물 겉면에 백색 흙물을 전체적으로 입혀 백자의 효과를 낸 뒤 기면에 검은색 문양을 심은한 자기를 주로 생산한 자주요에서는 문양이나 기형에서 고려와 영향관계가 보입니다. 백리를 사용하여 그리거나 찍어 기물을 장식하는 기법인 태화는 단독으로도 사용되지만 주로 다른 장식 기법과 동반되어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앞서 철화 기법을 살펴볼 때 확인했듯이 철화와 함께 자주 활용되는데요. 대부분은 철화가 중심이고 그 주변에 점을 추가로 찍거나 선을 덧댄 예가 많습니다. 또는 양각 장식의 화려함과 섬세함을 더하기 위해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검은색과 흰색 알류를 붓을 사용하여 그림 그리듯 심은하는 전통은 이미 고려 전기에서 확인되고 중국 북방 요장에서도 널리 확인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상감과 비교하여 마치 흑백 상감의 효과를 보이는 철화 퇴화 장식도 상당하여 다양한 기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식이 함께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화동을 알류로 사용하여 문양을 심은하는 기법을 동화기법이라고 하는데요. 환원염 상태에서 짙은 붉은 빛을 띠는 동화기법은 흑백의 상감, 철화, 퇴화와 함께 청자의 다른 색의 장식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재료가 희소하고 불조절에 실패할 경우 가마 안에서 모두 휘발해버리거나 녹색빛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그 예가 극히 드무입니다. 동화청자의 대표적인 예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국보 제133호 청자 동화 양각 연판문 주자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346호 청자 동화 상감 모란문 매병이 있습니다. 국보 제133호 청자 동화 양각 연판문 주자는 동화뿐 아니라 음각, 양각, 퇴화기법 및 인물과 개구리를 본뜬 상영까지 다양한 기법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형이 균형 잡혀 아름답고 장식을 매우 섬세히 심은하였는데 특히 연꽃잎 테두리와 안쪽을 동화로 굵게 칠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화려합니다. 그리고 보물 제346호 청자 동화 상감 모란문 매병의 경우도 크기가 상당하면서도 균형 잡힌 형태의 전체적으로 상감과 동화를 사용하여 모란을 화려하게 장식하였습니다. 동화기법이 다른 여러 기법과 함께 활용되면서 전체적으로 기물의 화려함이 더해집니다. 극히 드물게 기물 전체에 동활류를 바른 동체청자도 제작되었습니다. 현전하는 유물 중 극히 드물게 청자 표면에 금을 덧칠한 화금청자가 있는데요. 주로 상감장식을 안파크로 한 최고급 청자로 유약까지 시유하여 완전히 번조한 상태에서 다시 그 표면에 금리를 덧칠하고 저온에서 구원해 까닭에 매우 화려했습니다. 또한 고려사 열전 조인규전에는 고려가 원의 화금자기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기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1278년에서 1280년 사이 일어난 일로 해석됩니다. 이를 통해 13세기 말에 화금청자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원에 바쳤던 사실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주목됩니다. 앞서 언급한 기법 외에도 다양한 장식기법이 청자를 제작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제95호 청자투각 칠보무늬 향로는 음각, 양각, 투각, 상감, 첩화, 상영 등 여러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는데요. 향로 뚜껑은 전체적으로 고대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7개 중 하나인 전보, 즉 밖은 둥글고 안은 네모난 형태의 돋무늬를 섬세하게 투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양이 만나는 곳은 작은 흰 점을 상감장식하여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또한 향로 몸체는 먼저 둥근 기물을 성형한 뒤 꽃잎 하나하나를 압출량각 기법으로 찍어내어 제작하고 켜켜이 첫파로 쌓아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에는 토끼 상영물 3개를 이용하여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고려에서는 동물이나 인물, 식물의 형태를 그대로 본떠 제작한 상영기물을 다수 제작했는데요. 크게 보면 완, 접시, 발 등의 구현과 기벽을 깎거나 눌러 꽃의 형태를 본뜬 화영기물도 상영장식에 속합니다. 상영이 주로 활용되는 기물은 사자나 기린, 용을 본뜬 상영장식 향로나 주작, 문방구류 등이 있습니다. 1123년 중국 사신인 석응이 고려를 방문하여 쓴 선화봉사 고려도경에는 도자기로 만든 향로에 대한 글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현전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제60호 청자 사자 장식 향로 또는 청자 양각 연판문 향로와 비슷한 기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어떠셨나요? 간단한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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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